거룩하고도 위대한 내 원신 인생에 꽤 많은 종지부를 찍어간다 그냥 우연치 않게 봤는데 눈동자 12개 밖에 안 필요한데 공명석 만들 수 있길래 그냥 간만에 원신 좀 오래 했네 님들은 꼭 시간 같이 있겠어요 이제 낚시 낚시 남았다 저건 시간이 해결해 주잖아 낚시랑 이것도 시간이 해결해 주는 이런 날이 오는구나 열심히 살면 코코미 일돌 할 말